역시 아 맞네 이렇게 또 조합이네요 맞아요 이렇게 또 저희가 오랜만에 더플레이 들어왔는데 오늘 뭐 할 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진짜 많고 맞아요. 저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그럼 가볼까요? 차에 들어가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. 해봐면서 이동해봅시다. 우선은 가봅시다. 어디로 가야 될까요? 뭔가 우리가 또 교복을 입었으니까 교복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중학생부터는 교복은 안 입었어요. 초등학교 때 입었어요? 진짜요? 교복하면 막 분식집이잖아. 학교 앞에 분식집 먼저 해줬다. 떡볶이 파악. 피카츄 파악. 우리 분식집 뽑는다고. 맞아, 피카츄 파악. 그러네요. 피카츄 이런 거 먹어보고. 저희가 한국에서 어릴 때 분식집에 가면 피카츄? 피카츄 모양에 아, 모르겠구나. 피카츄 모양에 뭐라 해야 돼, 그거를? 떡꼬치밖에 몰라. 꼬치에 피카츄를 꽂아서 피카츄가 커요. 모양입니다. 이런 피카츄 3D형이 아니라 2D. 2D. 이렇게 생겼어요. 이거 뭐 피카츄예요? 남은 젓가락에 꽂아서. 이건 그냥 곰인데? 엄청 시원해 밖에. 구름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. 서울에서 5년 지내면서 서울에 한 3, 4번 가봤나? 5번? 내가 더 가봤네. 한 5번 가본 것 같아요. 진짜. 옛날에는 가봤는데 난 서울 올라와서 아예 여덟 때부터 시작한 게 해서부터는 서울 한 번 가봤네. 아, 홍대를 한 번 더 가봤네. 아, 진짜? 뷔페가 재밌지 않을까? 뷔페는 한 번 안 찍어봤잖아. 뷔페 좋지. 대슐리. 맞아, 뷔페는 한 번도 안 먹었지. 또 이제 각자의 또 이제 성향이 나오잖아, 먹는 거예요. 성향이 나오나?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? 거짓말하지 마요. 형 어제 치킨 먹었잖아. 어쩔 수 없이. 치킨. 무슨 치킨? 형 어제 먹었잖아요. 거짓말쟁.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배고파서 다 먹고 싶은 거예요. 지금 또 런치야, 지금? 뭐 하는지 전화해볼까? 응. 뭐해? 어디 생각? 오 마이 갓. 어? 나도 알아. 여보세요? 바이. 안녕하세요. 제이콥입니다. 제하 1층입니다. 저희는 애슐리에 이제 문에 들어왔습니다. 우리 이제 먹어요. 출발! 이거 봐요. 치즈케이크 피자 먹는 거. 피자를 좋아하겠지. 오즈퍼스타를 제일 좋아하겠지. 무조건 한 번씩 하고 양쪽처럼 볶음도 하면 되겠죠. 시어로 심지어 봅시다. 조금씩 튀고 맛있는 거 샀고 저도 조금씩 꾸준히 많이 먹을려고 노력을 해요. 시어로 이걸 갔다 오면 빨리 다시 와야겠다 마음이 급해 들어요 엄청 맛있겠죠 여러분? 짱 맛있겠다구요 두 번째 접시를 채워갑니다 예 조합은 맞지 않지만 먹으러 갑시다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무슨 음식? 저는 그냥 저는 막 먹어요 양식 저는 맛별로 하나씩 갖고 왔고 이거는 이제 하나씩 다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갖고 와서 맛있는 걸 찾기 때문에 저 류 류는 지금 더 갖고 있어요 류는 더 갖고 있어요 네 류는 더 갖고 있어요 맛있어 맛있게 드세요 무슨 거 봐 이거 맵대 이거 먹어봐 이거 맵대 이거 먹어봐 음 맛있다 음 고콘 피자 여기서 요구르트에 빠져있는데 요구르트에 빠져있는데 요구르트에 한 번 먹는데 요구르트? 왜왜 왜왜 오늘 아침에 먹어야 되는 건 2개 지금부터 제이콥의 음식 선택 디저트를 선택하러 갑니다 음 음 음 아까 먹었던 요구르트랑 아이스크림 좀 보고 있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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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음 음 음 음 음 저는 달콤한 음식들 되게 좋아합니다 사미 너도 먹을 거야 진짜 음 맑은 다음 먹자. 에이드. 깐싸만 치셔야 되는 건가요? 아니면 핑크 자몽 애들. 어떤 걸 먹을까요? 뭘 먹어야 되죠? 고민입니다. 진짜 고민입니다. 왜 안 먹어 보고 도전해봐요. 오늘 도전해놔요. 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어묵. 스프. 스프. 뭐야. 바닐라 히퀴로. 달라만치. 어? 하나 더 샀어? 하나 더 샀어? 하나 더 샀어? 타이다 안 샀어? 그냥 달라붙이고 가져올까? 달라붙이고. 달라붙이고. 어우. 나쁘지 않지? 엄청 맛있네요. 수박 아이스크레이션. 마지막 델이. 진짜 봐봐. 맛있어. 수박 바라보. 저희는 더 먹고 이제 안녕히계세요. 비언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집으로 brothers. 네. 여기 커플 교버같이. 여기 아쉽스 매장 없나? 아쉽스 매장 없을걸? 어 딱 들어왔는데. 어서오세요. 찾으시는 제품 있으세요? 더브이즈요. 더브이즈 찾으러 왔습니다. 하세요 아쉽습니다. 어서오세요. 감사합니다. 역시 신발은 아쉽스. 갑자기 오니까 재밌는 게 많아졌네. 그러니까 알겠습니다. 오랜만에 오니까 새로운 게 많아. 신기한 거 정말 많다. 미역볶이인데 여기네. 진짜 크다. 우리 스티커 사진 찍어볼래? 어 좋아. 아 인생님 것이네 이거. 어떻게 잘 안됐어 진짜? 우리는 더브이즈니까 할 수 있어. 안 한 줘도 돼. 우리는 더브이즈. 행복한 더브이즈. 우리 스티커 사진 찍어볼래. 우리 스티커 사진 찍어볼래. 이제 마음껏 날면서. 야 이거 뭐야 눈 짱커 이게 뭐야. 우리 스티커 사진 찍어볼래. 우리 스티커 사진 찍어볼래. 우리 스티커 사진 찍어볼래. 우리 스티커 사진 찍어볼래. 됐다. 끝내게. 신기했구만. 안녕하세요. 우리 스티커 사진 찍어볼래. 나 왔어. 나 왔어? 나 왔어? 나이스. 유아. 물 속에 남을까? 수아. 고마워. 고마워. 나 왔어? 남락. 맞다. 그니까 어디야? 내 마이 bucket. 너무 좋은데. 고마워. 여기. 우리 스티커 사진 찍어볼래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무대리겠네? 그 밤에 오 저는 저는 너드 세븐 이거 아이스크림 타는 걸로 너드 세븐 근데 레보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사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싼 건 입구야 비싸지 근데 음반도 입으셔도 하면 되게 재밌을 거 같아요 응 음반도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이제 쉬는 날에 있을 때 하거나 밤에 쉬는 거 기다릴 때 그럴 때마다 하면 될 거야 그래서 레그로 하나 장만할까 합니다 더비운지도 한 번 취미를 가져오세요 취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더비운엔 자기 자신의 취미 생각해보니까 더보이즈 보는 게 취미일 수도 있나요? 맞아요 저는 애니메일 감상하는 게 취미고 그거 보는 거잖아요 똑같이 저희 콘텐츠가 많은데 저는 초코 뭐예요? 허니뿔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고맙мо 귀여워 defec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